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플러스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원이라는 것은 단학이 한 편이 끝났을 때 단원의 내용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중개사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원 강의를 해드릴 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3시간 동안에 어떤 내용을 내가 들었을지 쭉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해서 반복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서 입문 기초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인 강제가 쭉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과정을 하게 되면 경제에서도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것들 간략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기본 이론을 또 하면서 그때 추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총론을 배우신 거죠. 그러면 총론에서 우리가 시험 목차상에서는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 이렇게 해서 4개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경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때 뭐를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이 개념은 크게 기술적 개념하고요. 경제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럴 때 이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에는 일단 종류만 정확하게 구별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는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서 안에 보게 되면 이걸 이렇게 답으로 유도했던 적도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자산, 자본, 생산요소 또는 생산제, 상품소비제 이렇게 해서 얘는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어떤 이런 것을 접해보시게 되면 여기 두 개의 파트는 이렇게 제목을 주로 물어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을 보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요. 광의 부동산이 있었을 때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이란 이렇게도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토지 및 정착물로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 대표적인 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된 수목 그 다음에 명민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착물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가 거래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기준도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까지 내가 기억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해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줌 부동산을 우리가 합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광해에서는 주로 줌 부동산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때 얘들도 민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얘네들도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돼 있고 얘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가 되는 게 줌 부동산들이더라.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나 건설기계나 20톤 이상의 선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애들이 줌 부동산에 속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배우신 거죠. 부동산 분류상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나왔던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셨냐면 대지, 그죠? 그 다음에 택지, 그 다음에 부지 이렇게 배웠을 때 이 중에서는 시험상에서 택지 나왔었죠. 택지라는 것은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또는 공업적인 용도로 쓰거나 쓸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지는 얘들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거 외에다가 우리가 철도용지라든가 수도용지라든가 도로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점이 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란색 분필로 해서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또 배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보지라는 것은 용도 지역 간에 우리가 전환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토지고 얘는 용도 지역 내 세분화된 그죠? 용도 가운데서 이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행지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필지, 그죠? 그 다음에 획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얘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우리가 취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필지에 대한 것은 용어상에서 활용을 잘하니까 기억을 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지하고 건부지에서는 나지에 대한 용어 정도를 구별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적인 권리가 제약이 없는 그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고 그랬고 일반적으로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는 시장성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법지하고 그 다음에 빈지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빈지는 우리가 바닷가를 생각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개인 소유는 인정이 안 되지만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토지를 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소지. 소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죠. 개발되기 이전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활용한 게 뭐냐면 퍼락지. 그죠? 집안이 절터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죠.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퍼락지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지라고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비워둬야 되는 토지. 예, 이런 애들을 내가 이런 부동산 활동상에 또는 토지 활동상에 분류라고 제목이 나오면 이런 애들이 쭉 떠오르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배우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꼭 정리를 해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분류에서 토지 분류상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셨을 때 주택의 분류상에서는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뭐를 구별했냐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우리가 구별을 했었다. 그런데 단독주택 안에서는 주로 이 다중주택을 주로 출제를 했었죠. 지금까지는 이 다중주택을 다 보러 다중주택이라는 거는 660평만 미터 이하예요. 그게 바뀐 거고 주로 고시원, 고시태를 가리킨다는 거. 예, 그랬을 때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열리,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음이나 대학교 이름이 나오면 걔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에서 우리가 준주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룸을 소형주택으로 바꿨다라는 거. 그래서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기초로 해서. 얘네들이 제목만 바꿔서도 출제한 적이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얘는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이걸 틀린 지문으로 한번 언급이 또 된 건데 두 번째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이다. 그래서 분류관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게 뭐를 배우셨냐면 그게 부동산 특성이죠. 이 특성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토지의 자연 특성이죠. 토지의 자연 특성에서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접성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위의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다. 그리고 얘네는 기타 특성인데 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의가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의 국지화, 지역화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했더라. 그래서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양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 임대로 이게 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임장활동이라는 것, 현장 조사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부동성에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되더라. 이게 부동성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부증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 자체를 증가시킬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 이게 부증성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것은요. 얘는 시간이 경과하든 우리가 사용을 하든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게 영속성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얘기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도 역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더라.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더라. 예,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물건 간에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체가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의 선정도 어려워지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게 그게 개별성 때문이다. 인접성이라는 건 주변 토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다. 그런데 붙어있기 때문에 협동적인 이용도 필요하고 경계 문제라는 게 유발이 될 수 있는 게 인접성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토지의 인문특성이라고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인문특성은 자연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또는 행정적 위치에 대해서는 변화를 줄 수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인 공급은 우리가 차단이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더라. 그래서 용도의 변경을 가져올 때 항상 최이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얘네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동산 특성에서 배우신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연특성에서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이 나오면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거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연상을 또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까지 해서 부동산 특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속성은 토지의 어떤 성질을 얘기할 때 얘가 자연물에 가깝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공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또는 자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통상 교과서상에 보면 공간하고 그냥 위치 정도만 표현하고 마무리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삼천 공간을 얘기했을 때 그 공간에 미치는 권리를 얘기할 때 지표권이 있고 지하권이 있고 그다음에 공중권이라는 게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지표권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용하고 있죠. 비가 오는 지역이니까. 그다음에 지하권을 기초로 했을 때는요. 우리가 지하에 있는 미채골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예 안 해준다라고 배우셨던 거. 그거를 잊지 말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공중권에 대해서는 사적인 공중권과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권리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치와 접근성 관계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죠. 그렇죠? 그거는 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면 틀리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인문환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아시피 부동성에서 배우셨지만 토지의 위치는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면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공간 개념일 것이다. 그다음에는 위치 개념일 것이다. 그런 정도로만 구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교과서상에는 없지만 자산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원을 통해서 제일 먼저 총론회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죠. 이것들을 내가 어느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총론 정도는 기초 과정을 할 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죠. 그런데 경제론이라든가 단원이 조금 더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 정도 용어 정도만 인식하시면서 넘어가시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얘기하면 개념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법경기 그래서 세 가지죠.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와 강의로 나눌 때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뭐가 있는지를 구별하면 돼 있고 광의의 부동산에서는 준 부동산의 의미를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분류에서는 토지 분류 있죠. 그 안에서는 후보지, 이행지, 필지, 그죠. 그 다음에 빈지, 퍼락지, 소지, 나지 이런 개념도 용어 정리가 내가 잘 돼 있는지를 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으로 와서 부동성 하면 생각나는 거. 그죠. 임장활동, 외부역과의 영향, 부증성, 토지용을 집약하시킨다. 영속성,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대표적인 성질에서 제목이 나오면 내가 바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제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플러스완, 시장론을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정에 대한 걸 계속 반복을 시켜드릴 테니까 듣고 조금 미진하더라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한 애들 정도는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있구나. 이렇게 대비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게 플러스완 강의라는 것도요. 내용이 많으면 플러스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내용도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요. 내용이 조금 더 간결하면 짧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시작의 반이란 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은 인생을 기존하게 되면 가장 젊을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젊으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잘 마무리하시면 좀 더 나은 내일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총론에 대한 플러스완 강의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